안녕하세요 작가님 스케치업 배경을 2D 내보내기로 추출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기존의 스케치업 배경을 원고에 나올 때 2D 내보내기로 추출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확인 버튼 누르는 것부터 로딩 시간까지 합하면 한 장 한 장 추출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되더라고요 시간 거의 다 잡아먹죠 거기서 심지어 선과 그림자 다 따로 추출하려면 더더욱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이리저리 고민하다가 최근에는 화면 전체에 스케치업을 띄워놓고 윈도우 버튼 쉬프트 S 그러니까 이건 화면 캡쳐죠 캡쳐를 해서 원하는 부분만 드래그로 캡쳐해가지고 원고에 삽입을 해봤는데 시간도 많이 단축되고 휴대폰으로 확인해보니 화질도 꽤 괜찮더라고요 혹시 2D 내보내기로 추출하지 않고 스케치업 화면 자체를 캡쳐해서 원고에 삽입을 하면 추후에 제가 모르는 기술적인 문제 화질 깨짐이나 파일 오류 등등으로 불이익 같은 게 생길지 궁금합니다 모두들 털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화면상에서 캡쳐를 해서 하면 빠르죠 스케치업 작업에서 가장 많이 시간을 쏟는 것 자체가 그림자만 추출하고 선만 추출하고 이 추출할 때 눌러놓고 한참 기다리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 모든 공정을 15년 전에 저하고 몇 명의 작가들이 스탠다드화 시켜가지고 가르치곤 했는데 그게 지금 업계의 스탠다드가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어요 핸드폰으로 볼 때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요즘 가끔 가다가 아이패드로 보거나 혹은 출판이라도 하게 된다 아니면 그걸 좀 출력을 해야 될 일이 있어 그러면 정말 사정없이 깨진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건 정말 선택의 영역인데 어떤 작가님께서 나는 그냥 웹상에서 모바일 폰으로 보는 것 용도로만 작업을 할 거야 그 이상 큰 화면으로 보거나 출력을 하거나 인쇄를 하거나 책으로 만드는 일 따위 나에겐 없을 거고 난 딱히 원하지도 않아 이런 경우라면 효율성 차원에서 그냥 캡쳐하시는 게 내보내기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폰으로만 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이지 실제로 보면 계단 현상을 비롯하여 거의 뭐 사정없이 다 그냥 날아가고 난리 부르스가 아니에요 끝장납니다 진짜 다 완전 깨지거든요 내보내기를 할 때에도 그래서 그냥 스케치업 자체에 내보내기 기술로 하는 게 아니라 익스텐션을 써가지고 엘프 화가님 조지훈님이 만드신 그런 거 믹스 같은 거 써가지고 스케치업 상황에서 스타일 창에서 선을 두껍게 만든 다음에 크게 뽑아서 원고보다 크게 뽑아서 그걸 컨트롤 T로 작게 축소하는 과정에서 선이 압축되면서 선의 계단 효과가 계단 현상이 더 안 보여지는 쪽으로 가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거는 이미지에 있어서 그 선 깨짐을 무엇보다 싫어했던 작가들에게는 되게 중요한 툴이었어요 아 스케치업 왜 어떻게 해도 자꾸 이게 깨지냐 내가 이 펜선 가지고 쥐펜 해가지고 클립에서 인물 터치한 그거랑 비교를 하니까 더더욱 잘 보인다 너무 못 봐주겠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공정을 개발을 한 거였어요 그렇죠 고태님 말씀대로 블러로 날려버릴 배경 같은 경우는 사실 상관없죠 저도 심지어 블러로 날릴 때는 그냥 귀찮으니까 훅 캡쳐해가지고 블러매겨가지고 넣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 다양한 방식으로 작업물을 활용해 보지 않은 분들은 왜 굳이 이걸 2D로 추출하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내가 그린 원고를 웹툰뷰어로 보고 폰으로 보고 그 상태에서 안 깨지기 때문에 딱히 차이가 없는데 이러셔서 그런 거거든요 그냥 딱 말씀드릴게요 그런 방식으로 하면 그 실제로 요즘에 스케치업을 활용한 웹툰 중에서 정말 여래한 예닐곡 작품은요 배경이 굉장히 깨져 있습니다 이거는 배경 덜 깨지게 출력하는 추출하는 노하우를 아직 모르시는 작가님이거나 아니면 선택을 하신 거겠죠 배경이 좀 날라가고 좀 깨져도 이게 독자들의 감상에 방해가 되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 혹은 내만한 그런 타입이야 라고 밀어붙이는 분들도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배경 이미지의 퀄리티도 되게 중시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의 기준이고 많은 작가들이 스케치업 배경 선 깨지지 않게 하는 법 좀 고민해주세요 라고 많이 요청을 하셔가지고 만든 거지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실제로 저는 다만 되게 보면서 괴로워하죠 아 이 작품 너무 재밌는데 배경 다 깨져가지고 되게 보기 힘들다 이건 제가 이제 제가 불행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불행할 준비가 돼 있는 거니까 내가 정답이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예님이 정말 모바일 상에서 보는 거 중심으로 작업을 하신다고 한다면 그냥 그렇게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이라도 큰 화면으로 보게 되거나 출력을 하게 되면 그 배경은 아마도 못 쓸 지경으로 보일 수도 있다 미리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리나이마버님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에 이미지 벡터화 기능이 있던데 제가 이거 다 이미 테스트를 해봤죠 지금은 좀 달라질 수도 있겠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정말 큰 작업을 할 때는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스케치업 선 추출한 레이어만 따로 불러가지고 벡터화 기능을 엄청나게 다양한 옵션으로 만져보고 그래가지고 선 깨짐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서 써봤어요 근데 그것도 멀리서 보면 상관없는데 가까이서 보면 선이 꿀렁꿀렁해져요 꿀렁꿀렁해져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취향상 그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일러스트레이터 한번 갔다 오는 그 비효율이 너무 싫은 거야 우리는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뽑아서 압축하는 방식으로 그냥 계단현상을 없애는 게 가장 효율적이었다 그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발견해낸 스케치업 배경화 작업의 스탠다드가 된 거죠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모니터를 볼 때 적절한 두께의 선으로 추출을 하면 축소시킬 때 선이 얇아져가지고 배경선이 되게 얇아집니다 그래서 보통은 약간 두꺼운데 싶은 느낌으로 스타일창의 설정을 바꿔놓고 크게 뽑아서 압축하는 거예요 그래야 인물 선보다 약간 얇은 정도의 선에서 되게 예쁘게 어우러지는 그런 거죠 진지하신 작가님들은 실제로 스케치업과 일러스트레이터 이것들을 다 해놓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엑셀로 만들어가지고 테스트를 다 해봐요 스케치업 배경 작업의 정석을 배울 수 있는 곳이나 책이 따로 있을까요? 사실은 에듀케이스트에서 제가 했던 강의가 지난 10년 정도는 제가 느끼기에는 거의 정석의 끝이라고 받아들여졌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저는 그걸 느끼고도 있고 스케치업을 웹툰에 적용했던 1세대가 저라서 그걸 어떤 식으로 방법론을 만들어가지고 가르칠지를 고민했던 게 저하고 송래현 작가하고 초반에 15년 전에 했던 거여가지고 사실은 저는 저보다 스케치업을 잘 가르치는 사람은 아직 못 봤다 저는 솔직히 겸손하든 겸손하지만 명확하게 믿음이 있을 때는 또 재수 없거든요 그냥 명확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래요 저보다 스케치업을 마스터시켜주는 선생은 아직 못 봤어요 본인이 잘할 수는 있지만 가르치는 건 솔직히 항상 제가 볼 때마다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싶은 걸 많이 봤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에듀캐스트의 스케치업 제 강의를 추천드리고 용사 작가님도 굉장히 잘하시고 잘 가르치십니다 용사 작가님 또 나랑 친한데 내가 쏙 빼놨네 미안해요 나중에 다시 보기를 보시게 되면 용서해줘요 용사 작가님도 굉장한 실력 짜고 잘 가르치시죠 에듀캐스트 제가 가르쳤던 것은 방법론적으로는 정말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오랫동안 다듬은 교수법인데 다만 버전상 되게 옛날에 찍은 거기 때문에 최근에 비교적 최근에 강의를 내셨던 용사 작가님 강의도 저는 강추합니다 아 저는 근데 최근에도 어떤 동료 작가님 한 분 프로듀싱 때문에 제가 온통 수작업만 해오셨던 일본에서 주로 활동하셨던 동료 작가님께 그분이 스케치업 활용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배워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구상하고 프로듀싱하고 있는 작품의 작화 테스트를 한번 받아보겠다 그러셔가지고 그분께 홀릭스 제 스케치업 강의 그거를 들으실 수 있게 도와드렸는데 그분도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거의 10년 전에 찍은 영상인데 지금 그냥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했는데 한 달 만에 거의 마스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용사 작가님 계셨잖아 용사냐 털천이냐 스케치업 강의 그것이 문제로다 이럴 때는 저는 용사 작가님 거 들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냥 제가 최근에 들었던 후기를 들어보면 여전히 내가 했던 그 스케치업 강의가 막강하구나 그거 그냥 그 강의에서 내가 시키는 대로만 따라하면 빠르면 한 2주 좀 느리게 천천히 해도 한 한 달 정도면 그냥 마스터했다고 느끼게 만들어 주는구나 라고 나는 아직까지 믿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방금 말씀드린 것만 그냥 단편적으로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그냥 화면에 있는 걸 캡쳐해서 써도 모바일에서 볼 정도에는 큰 문제 없을 정도이다 하지만 출판은 아마 하게 되면 진짜 깜짝 놀랄 것이다 그리고 본인이 한번 큰 화면으로 보세요 그리고 요즘에는 스케치업 배경선이 깨져가지고 계단이 보이는 게 그렇게 안 거슬리는 작가님들도 독자님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럼 저는 그거는 뭐 그냥 세상이 변했구만 이 정도지 뭐 어떤 그런 의미에서 아인님의 스케치업 라이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소소한 작품 할 때 그냥 캡쳐 캡쳐 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얼마나 편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캡쳐를 해서 하게 되면 선, 색, 질감, 그림자를 레이어로 분류할 수 없다 보니까 배경을 편집하기가 불가능하죠 배경의 리터칭의 한계가 아주 빨리 오죠 반면에 제가 그런 출출 방식의 스탠다드를 만들었던 이유는 내 인물에 붙는 색과 맞추고 그림자의 색상을 바꾸고 오버레이를 끼얹었을 때 인물하고 잘 붙고 어우러지고 이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는 배경 이미지도 편집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레이어가 나뉘어야 되니까 아예 스타일 창에서 몇 개 딱딱 정해놓고 스타일 눌러서 추출 눌러서 추출 이렇게 해서 하나의 고정된 앵글인데 4개의 레이어 5개의 레이어가 나올 수 있게 그냥 방법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다들 가르치고 배우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럴 필요가 굳이 없는 그림체나 장르나 만화라면 스타일이라면 굳이 그렇게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플립님 버튼 한 번이면 선, 그림자, 텍스처 따로 빼주는 루비가 있습니다 엘프화가 조지훈님이 내신 WIX WEEX라는 익스텐션이 있어요 그 WIX를 까시면 내가 미리 세팅하는 몇 개를 원 버튼으로 착착착착 뽑아주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고 아주 잘 만든 익스텐션입니다 그 조지훈님 본인이 일단 개발자적인 소양도 굉장하시고 본인도 많아가신데 개발자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필요하면 내가 만든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WEEX입니다 WIX 그것도 계속해서 버전업 될 때마다 맞춰서 또 가주세요 새로운 버전 나오면 거기에서 구동이 되는지 테스트하시고 또 보완해서 내시고 하고 있습니다 WIX도 지금 아마 에이콘에서 팔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까시면 저는 굉장히 돈값 한다고 느끼실 거라고 자부합니다 대단한 익스텐션이고 세계적으로 좋은 익스텐션이 많은데 저는 이 WIX도 글로벌 레벨로 좋다고 생각해요 아이맥도 다운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그거는 이제 WIX 판매하는 사이트 가보시면 거기에 설명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인님께도 말씀드릴게요 추출에 있어서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WIX 같은 것들을 써보시는 쪽이 낫지 않을까 향후에 큰 그림, 포스터, 출력용 그림 이런 걸 만든다고 상상을 해보면 미리 미리 좀 이렇게 제대로 추출하는 것도 익숙하게 만들어 놓으면 좋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불러먹이고 날리고 조그맣게 쓸 수 있는 그런 배경은 지금 하고 계신 것처럼 그냥 윈도우 컨트롤 S 해서 캡처하시고 중요한 그림 그릴 때 중요한 작업할 때 이때는 WIX 같은 거 쓰시는 것도 연습을 해보시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도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